지난 23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주요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특히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고,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우리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원열 중사의 보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3차 실무회담에서 양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주요 일정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세 차라의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했고, 오늘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측은 또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됐습니다. 지난 2차 회담 합의에 따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고, 오늘 3차 회담에서는 판문각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판문점 일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오는 25일에는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유원연입니다.